자 여러분들 이제 표를 샀으니까 표 있으면 뭐 일단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광화문 요 앞에 광장 가서 사진 좀 더 찍고 한복을 가서 돌려주고 그다음에 밥을 좀 간단하게 먹은 뒤에 아주 간단하게 빨리 빨리 먹은 뒤에 이제 야간게장 고시쌈 오픽 알다 다 뵈 아 좋아 좋아 나이샤 우와 만욱이랑 있으면 심심하진 않아 야 여러분들 건졌어 여러분들 난 날아올랐습니다 와 난 날아올랐다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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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샷 줘야 되나 예뻐요 간단하게 뭐 한개 먹고 야간게장 갈겁니다 돈가스 어떻게 드릴까요? 돈가스 한개랑 카레돈가스 한개 카레도 없어요? 그럼 그냥 수제 돈가스 한개랑 매운돈가스 저 앞으로 매는거 여기서 돈가스 감자당이 먹고 저녁에 놀고 다 놀고 그 감자탕 먹으러 가는거죠 이거도 배민이 많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거도 아침에 모여다듬지 ству itu 매운맛이 매운 먹으러 갈까 몇개unal 먹으러 갈까 그치 밥은 그녀밀아 mane에 사라져서 이게 많거라 저번에 상처벌리 일단 이때까지 먹은 음식 중에 반응이 제일 컸던게 이제 소양념갈비 있잖아 그걸 되게 맛집에 갔었는데 소양념갈비 먹고 반응이 제일 좋았어요 너무 맛있다 그 다음에 돈까스 원래 좋아했고 초대인 맛이에요 약간 치킨 이런거 좋아하고 야간게장 가자 가자 가을이라서 바람이 차갑네 근데 난 옆구리가 시립지가 않아 좋아 여러분들 야간게장 나 처음 와봐 와 나 왜 이렇게 lucky 나 진짜 많이 먹어요 여러분들 이거 야간게장인데 저이랑 데이지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河道이요? 이젠은河道이요? 应该이요 어,应该이요 응 자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좀 더 밝게 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둡다 야간게장 왔습니다 드디어 데이지 데리고 경복궁 안까지 왔습니다 예 이번에 일정 해야 할 것들 다 끝났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칭회로 저 손에 카이 파티 진짜? 아 여러분들 여기 경회로 아 리야 아 리 랑 여러분들 경복궁 안에 한 마당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달 보세요 칸진네네 유야랭 야 여기서 달 보니까 운치 죽이네 운치 체체 여러분들 궁에서 달을 보니까 진짜 분위기 죽인다 운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여러분들 와 이 지붕 사이로 보이는 이 달 이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상들은 저 달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 그냥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아 내일 뭐 먹을까? 다 사는 얘기 생각 사는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아 복도 느낌 아까 보니까 인사동 옆에 바로 그 뭐지? 익선동인가? 근데 지금 거기 문 닫지 않았을까 지금? 바로 인사동 옆이네 가보자 맞은 덕bor 콘트롤 파워 인사동 혁use 인사오 żeby